오늘 우리는 민숙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라는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 하면 로마서를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한문원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 두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늘 공감하실 만한 레위기와 그리고 민숙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이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고 사실 한국에도 이 책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책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것들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 책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이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구속사 안에서의 민숙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두 번째는 민숙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가를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민숙이 안에 있는 주요 본문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구속사의 한 달락이자 모형인 민숙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속사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무슨 책 파는 출판사 같은 이름이죠? 구속사 구속사라는 뜻은 뭐냐면 구속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맥중의 하나가 구속사인 것 같습니다 구속사란 무엇이냐면 구속의 역사인데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얻게 되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가시느냐 어떻게 그 죄를 치유하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 없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딱 진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번에 시간이 좀 될 때 구속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면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뭘 만드셨죠? 저를 만든 건 아니고요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고 계셨는데 아담까지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룰루랄라 하면서 막 소 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짐승들도 다스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재밌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 한 마리가 오더니 어떻게 했죠? 야! 너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혹시 아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가? 안다! 그거 혹시 먹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뱀이 하와를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라는 말은 그 선악과 자체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말했는데 우리가 맞다라고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죄를 짓자 모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내줘서 너희의 이 죄 지은 것들을 내가 다시 사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구속사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느냐 라는 것들을 쭉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점점 지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 흘러가죠? 아브라함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큰 민족을 주고 가난한 땅을 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이 자녀들이 애곱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또 가난을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되니까 아무리 범죄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죄짓고 그렇게 패역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결코 끊지 않고 이어가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민숙이를 이야기하면서 장황하게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구속사에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민숙이라는 책이요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형으로서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사는 죄가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게 바로 구원이고 우리 개인에게 구속사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구속사인데 인류 전체의 구속사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한박자시고 민숙이, 신명기까지 이 다섯 가지의 책은요 이 인류 전체에 나타내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약속이 나왔잖아요 추레국기는 어떤 책이에요? 애국을 보통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그 6월절을 통해서 구출해냈고 그 구출된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들어가느냐 사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게시록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큰 역사를 좁혀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모세우경을 잘 공부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걸 다시 설명드리면 창세기에서 현재까지 구속사가 흘러간다 그랬죠? 민숙이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국기까지 출애국기는 어떤 책이냐면 죄로부터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애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갇혀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심으로 마이미야마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의 시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민숙이는 그 회복을 향한 노정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가 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회복의 완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요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쑥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널 구원하길 원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쑥 건져내는 것이 출애국기 죄로부터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죄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막에서 와서 늘 예배를 통해 정결케 해야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면 끝인가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살펴볼 민숙이 혹시 여기 민숙 씨 안 계시죠?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민숙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광야를 힘들게 걸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여우수와 사사기 이런 책들이 되겠죠 민숙이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신약교회,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민숙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교회 혹은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민숙이를 걸어가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민숙이는 사실 어떤 역사냐면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드려 맞는 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민숙이라는 책이죠 저는 이 민숙이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지었던 그 죄악들은 사실 우리가 짓는 죄악들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죄악들을 어떤 죄악들을 그들이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놓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이라는 책 이름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라는 책은요 원래 광야에서라는 이 베미르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민숙이 맨 앞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성경 책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조, 창세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머지 단어가 따라와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베미르바드가 아니라 바에다베르가 첫 단어예요 바에다베르가 민숙이의 첫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첫 단어를 하나님께서 민숙이의 제목으로 삼지 아니하고요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가 민숙이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삼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민숙이라는 책 중에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어 저자는 민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민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민숙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민숙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들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사실은 지도를 잘 아시지만 지중해 연안의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난까지 가면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해변길로 가다가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동치가 큰 사람들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쟤네들하고 싸우면 죽겠다 싶어서 바로 도망갈까봐 일부러 다른 길을 선택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저와 함께 광야를 통해서 민수기를 공부하실 때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이후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이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광야는 애굽을 떠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바로가 있고 세상에서 먹기 살기 좋고 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줬냐면 그 세상의 환경, 생활습관, 그의 방식, 삶의 방식들을 바꾸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가난으로 넣지 않고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물리적으로만 바로 집어넣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천국에 휙 던져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 찌그러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찌그러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을 받는 그 즉시 모든 것들을 다 펴가지고 성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과 민족과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 있는 인생을 먼저 콜링하시고 그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습관들과 가치관들을 심어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구속하셨지만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간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 스스로 교정되어지고 더러운 죄악들은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뚱땅뚱뚱뚱뚱뚱 쳐서 만드는 그 작업 그 작업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광야에서 시작된다 예수를 믿어도 복이 당장 와르르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그냥 바로 복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예수 믿었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아시죠? 혹시 여기에 초신자가 있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초신자가 있다면 갖고 싶은 걸 다 말씀하세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걸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고통,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들어주셨는데 마치 여러분의 남편분처럼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는데 하나님과 딱 결혼하고 나니까 어라?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야 예전에는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을 본인이 다 내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 사람 밥값까지 네가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던져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왕자와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동화죠 그런 동화 같은 것들을 보면 거진데 진짜 왕자예요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거지와 같이 산단 말이에요 침대 위에서 못 자고 침대 밑에서 자고 음식을 주면 손으로 집어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저 거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뚝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왔는데 예전 습성 그대로 거지처럼 사는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왕자로 나의 왕자로 불러줬는데 진짜 네가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왕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 교육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광야 너무 좋죠? 광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문을 나갈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광야가 펼쳐지길 바라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답답하죠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 재앙을 베푸셨던 하나님 애국에는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땅만 피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온통 축복만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었던 시험마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 민숙이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국히 원하는 것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앞으로 살아갈 광야에 대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시련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황무지였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황무지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은 메마름과 황폐함과 결핍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역설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곳이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으나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없이 애굽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물질과 세상이 주는 풍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잡고 같이 광야를 걷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광야에서 몇 번의 전쟁이 있었고 몇 번 물이 없어서 그냥 투덜거림이 있었고 음식이 없어서 투덜거림이 있었으니까 때때로 음식도 없고 물 없는 배고픔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어떤 그냥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광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실제로 광야에는요 뱀들이 우구르구르 했고요 짐승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레이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려 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대속제일 날 염소를 두 마리 데려다가 이렇게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한 마디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디는 광야로 내 쫓아보낸단 말이에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몇 명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양에다가 그 염소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고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막 미친 듯이 무인지경을 그 두려운 무인지경을 무인지경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들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실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한 마리의 염소가 혼자 뛰쳐나갔을 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 민숙이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타나요 노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으니까 노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뱀에나 물려라 하셨는데 갑자기 뱀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 말하고 있어요 1번 뱀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라 해서 한 30키로 전방에 떨어져 있던 뱀들이 진짜 막 말처럼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다시 갔다 2번 원래 그 지역에 뱀이 있었을 것이다 사막에는 뱀들이 우글우글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싫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노래도 불렀는데 별로 재미없으셨나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너무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참 희한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생각하면 또 마지막에 고통당할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었을 때 애굽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빈이었어요 애굽을 살린 족속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풍족함 가운데서 살았던 말이에요 풍족함 가운데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고 광야에는 하나님이 있고 환장하겠죠 하나님 애굽으로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오셔서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벤치 타고 가면 제일 좋은데 이런 벤치를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살든가 그렇다고 제가 특정 차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딴 걸로 하죠 비라는 차를 타면서 벤치라고 하죠 아무튼 그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걷는 것과 같다 이건 너무 큰 역설이에요 사실 너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너무 싫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자마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를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들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애국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귀찮고 그 간섭하는 방식이 싫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뚜뚜뚜맞는 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인생이 점점 주체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민숙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계속 징계받았어요 우리도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실 거예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계속 때리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당히 때리실 것 같으면 그냥 손 들고 가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이 민숙이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교수님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가 민숙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민숙이는요 계속 징계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 민숙이 본문을 딱 설교한다 그러면 계속 혼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몇 주 전에 종교개혁 특강할 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기에 대해 배경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교회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설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옷만 바꿔야 할 뿐이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늘 민숙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비슷해요 그토록 은혜롭던 한국교회가 이토록 연약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좀 해봤어요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다닐 것도 아니면서 자꾸 교회 얘기만 하면 욕을 해요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2단의 문제가 벌어져도 교회가 욕을 먹고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처음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분은 교회 장노님이면 믿을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워너 연구도 좀 해주고 그런 저희가 이제 워너들을 다 직접 공부를 다 못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워너 연구도 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바이블 웍스 이런 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구입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고 쓰고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컴퓨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게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이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다시 제 계정을 삭제를 해주시고 세 개만 딱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깔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말이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세 개만 써야 되는데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팔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안 팔리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 않겠지만 곤란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더 이상 같은 기독교인들이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 순간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주체가 바뀌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모여서도 사실은 누가 무슨 자랑하고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는 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가 월급을 잘 가지고 오고 그걸로 먹고 살아도 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거 기도해서 빠지고요 이거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 수 있는 거는 자녀 대학 문제 아프면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머지는 자신의 힘으로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들을 막 이끌어간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기독교가 점차점차 전파가 됐잖아요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가되고 아시죠? 바울이 막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좀 와줘 이러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막 꿈이 나와가지고 좀 와줘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 딱 닫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북유럽까지 막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으로 신대륙을 통해서 신대륙 개척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 미국이 넘어온 미국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까지 막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쪽 아메리카 지역으로 아메리카 그 땅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예수를 버려요 이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굉장히 부유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대륙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 복음을 알던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이 청교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안에서 또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시아에 넘어왔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 와서 조금 더 강성해지고 부유하기 시작해지니까 이제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그 다음 나라로 가기 시작하고 무서운 거예요 끝났나? 두렵죠 다음 세대는 어떨까? 대학 보금화율 4% 조금 지나면 2% 2% 아시죠? 물인 것 같은데 음료수 맛이 조금 나는 게 그 음료 이름이에요 보금화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인 것 같은데 맛을 조금 짠맛이 조금 나는 거 정도 민숙이를 통해서 되게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숙이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때리시는 이유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려고 때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한국교회가 어렵다 말하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읽고 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정말 비참한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소망이 있는 소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만 두들겨 맞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들을 저장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 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을 때요 광야로 다 나가서 광야의 텐트를 다시 쳐놓고 일주일, 이주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텐트 들고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들 만약 지금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없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의 절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조금 뭐 다들 뭐 힘들 때가 있었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교회 사역 때문에도 사실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때는 원치 않게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6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못하고 남들 다 사역하고 나면 신대원에 혼자 남아가지고 아 하나님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난 너를 불렀다 근데 왜 전 일할 데가 없죠 하나님은 따지듯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때마다 찬양 한 곡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버텼었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우우우 주 뜻 이뤄지길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를 계속 부르면서 6개월을 버텼었는데 지금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 다시 신대원을 찾아가요 저희 아내가 저와 만날 때쯤 제일 처음에 신대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물었어요 난 앞으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따라올 수 있냐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랑 같이 또 신대원을 갑니다 가끔 휴가를 또 가게 되면 또 신대원을 가서 종신대학원에 가서 예전에 기도했던 곳도 다시 들어가 보고 거기 가면 소래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이 있을 거예요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좀 인생에 치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져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좀 텐트를 짊어지고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차도 놔두고 좀 걸어다녀도 보시고 한 끼 두 끼 좀 굶어도 보시고 그 돈으로 남들 좀 돕기도 해보시고 옛날에 배고팠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광려의 경험이 없이 그 광려의 그 회상이 없이는 하나님과 회복되긴 쉽지 않으니까요 너무 레 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히브리 성경이 말했던 제목이고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워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까지는 제목이 아까 말했던 그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민수기예요 민수기 뭐죠? 백성의 숫자를 세다 영어로 하면 넘버스죠 넘버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두 번 인구조사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대대적인 조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급 1세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광려에서 다 죽은 사람들 첫 번째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건 2세대예요 1세대가 다 죽고 몇 명이 남았냐면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 여러분 이건 지금 군사를 개수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개수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거 자꾸 숫자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1,820명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백성의 인구는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구속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출애급하기 전 이집트에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75명 정도가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시작해가지고 한 70명 정도 가문이 모여가지고 한 400년을 살아보세요 몇 명이 될지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낳기만 하고 내가 안 죽으면 되는데 낳으면서 죽잖아요 200만 명이 될 수가 없대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애 많이 낳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그거였어요 자손들이 번성하고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벌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신약 사람들도 예수 믿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불가능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바로가 그거 하잖아요 애기 못 낳게 하려고 애기 죽이기도 하고 산하 제한 정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파가 이 사람들이 너무 권장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소리 듣고 찾아갔는데 벌써 낳았어요 얘기를 이건 좀 오바고요 낳을 것 같아서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이미 애를 다 낳고 정리를 했다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낳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갔는데 딱 한 군데 민숙이 안에 있었던 1세대가 인구 조사한 것과 2세대로 넘어가는 이 사이 38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군사가 이만큼 줄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망했더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줄어들었더라 도대체 뭐 때문에 줄어들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민숙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민숙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명확한 시각을 통해서 그 민숙이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광냐는 어떤 곳인가 라는 시각과 그리고 그곳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거를 딱 살펴보면 우린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떤 곳인가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우리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거든요 민숙이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제가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민숙이의 구조는 광야 징군 준비를 하다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신해산에서 모았잖아요 2년 동안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 듣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광야로 가야 된다 이제 인구 개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광야 어떻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는 단계가 1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광야 징군 광야로 가기 위해서 너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이제 6월절을 한번 행한 다음에 광야로 가게 되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목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불순종 네 번째 교만 다섯 번째 원망 또 나오죠 여섯 번째 또 원망 일곱 번째 음행 이러한 죄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안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1820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요 다음번 3번 그럼 약속의 땅을 정복을 위한 준비를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26장부터는 출애국 2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1세대를 다 죽고 자 2세대들아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다시 한번 인구 세 보자라고 인구를 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래? 그리고 여자의 상속, 절기에 관한 법, 법, 법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게 그 이후 26장에서 3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민숙이는 총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 배, 다리 재미없죠? 세 분류예요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요? 자 이제 광야로 진군하자 준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살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다 세 번째는 자 이제 두드려 맞은 애들 다 죽었다 2세대 가난 들어갈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 모아놓고 설교 한번 하고 여우수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민숙이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몇 구절 정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라는 책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서 가난한 땅까지 가게 하시는 책이 민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들은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까지 가야 되고 그 안에서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때리실 거예요 그래서 막 멍 들면서 나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백성이니까요 광야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안 죽이시는 거 보면 하나님도 인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가난한 정복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로 출발시키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해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준비시키세요 몇 년간 준비시키십니까? 몇 년간 준비시키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했어요 2년 동안 준비시키세요 2년 동안 뭘 하죠? 처음에 출애고판 그들을 신해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모세 올라와라 율법 줄게 그리고 율법 주시고 이제 내려가고 나니까 성망 만들어라 해서 성망 만들고 성망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세워라 그래서 제사장 세우고 레윈 세우고 뭐 예배할 사람들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군사가 몇 명인지 한번 세워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가 몇 명인지 그게 민숙이 1장이에요 민숙이 1장은 어떤 책이냐면 개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군사를 개수하기 시작하십니다 1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열두 집화 중에서 군사를 뽑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렀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하기 위해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여러분 참 신기하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가면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대적들이요 남들 지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스라엘 지나가니까 자꾸 나와서 싸우자 그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 가운데 거했던 한 사람이 6월절과 신해산 언약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을 광야 없는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면 광야가 없이 그냥 구원될 것이다 광야 없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신자 때는 다 가능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세요 성경은 늘 우리의 구원을 광야 없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한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사도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만나고 나서 어디 대학 교수가 됐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희한하게 예수 만나고 나면 도망다니고 두드려 맞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희한하죠 모세도 그래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더니 나와라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광야예요 의사의 백성도 울었고 혹시 여기 초신자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멋대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작정 부르셔서 우리를 군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군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군사예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수를 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막 이런 것들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넌 나의 군사라고요 앞으로 너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무작정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그냥 너희만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게 너희의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군사인데 자꾸 집에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군사인데 자꾸 이렇게 먹고 건강해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해지시면 안 돼요 이걸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로 뽑아놨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저를 불렀는데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엉뚱한 데만 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맨날 막 어디서 자고 있고 화장실에서 자고 막 예배 안 와가지고 막 찾으러 나는데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인데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싸우면서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되게 독특해요 47절에서 5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레위인을 개수해서 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불렀다고 정체성을 확인시키시는 건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개수하는 군사로 개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은 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팁인데 레위인을 빼면 몇 지파일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예요 그렇죠? 레위인을 빼면 몇 지파가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레위인이 빠졌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 하면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12지파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한 지파씩이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디 가서 살게 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땅에 땅 분배할 때 보면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레위인이 살 성읍들을 어떤 지파는 두 개 어떤 지파는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며 살아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잘 있는 레위인을 빼라 그러시고 흩어서 다른 지파에 쏙 집어넣으셨을까요?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겠죠? 레위인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와 좋겠다 저만 좋겠죠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누구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요? 성막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고상하게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흰 넥타이 흰 넥타이가 아니고 흰 와이셔츠에 딱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짐승 딱 가지고 오면 예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레위인 제사장들은요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짐승을 누가 잡아요? 그 사람이 잡는데 옆에서 계속 돕는 거예요 바닥은 핏물이 막 흥건할 거고요 피냄새 아세요? 핏물이 엄청 흥건할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성교를 갔다 왔는데 딱 짐승 잡는 날이 있어요 걔네들 무슬림들이 짐승 잡는 날 우리가 지나갔어요 동네바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피가 동네 구석구석에 막 흘러내려와요 너무 징그러웠어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레위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가장 치열하게 범죄했던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게 바로 레위인이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다른 질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죽어야죠 무조건 죽어야죠 또 하나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초래국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성막을 통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주변에 오지 마라 내가 너희 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성막 만들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성막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막 그 지성소 안으로 쏙 들어가셨어요 왜? 나오면 다 죽으니까 레위인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짐승 들고 들어가면 죽어요 아직 속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죄 지은 사람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용서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와 신나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라지면 이스라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선지시대 때 그렇게 망해갔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어요 49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 너는 레위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마라 그들이 하는 역할이 50절 51절에 나와요 성막을 운반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그리고 걷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1절 중반부부터 성막 주변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를 죽여야 된다 왜요? 성막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지키는 게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18.5절이에요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안 지으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그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니들만 살아 있어도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집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제사장이 그 직무만 다하면 그 나라는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백성들이 고치죠 알려줬는데도 백성들이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고칠지언정 백성과 그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그 뒤에는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부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성소의 직무와 제자들의 직무를 다 하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사장과 교육자는 일대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때로는 위로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켜야 할 사명이란 말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리면 한국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괜찮아질 수 있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괜찮은데 성도가 타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는 안 돼요 그러니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진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래 레윈들의 사명이 뭐냐면 제사도 돕고 말씀도 가르치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레윈들을 뿔뿔이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곳에다가 다 레윈들을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집화에는 레윈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요소와서에 보면 땅 분배할 때 그렇게 다 분배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윈들이 다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아시죠? 사사기 그 사사기의 문제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곳곳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 제사장들 이야기예요 시작할 때부터 제사장이 타락했고 사사기 끝에 가면 제사장이 첩을 두는 사건도 발생하고요 제사장이 돈 때문에 레윈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가의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거짓 말씀 그냥 계속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잘못된 걸 가지고 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무서운 거예요 떠날까 봐 잘못된 걸 가지고 와도 아휴 뭐 그리스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목사 안 쓰러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우리는 지금 공생관계라니까요 제가 가면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들은 다 기도하세요 신문보다가 무슨 목사 하면 기도하시고 그냥 아무리 사고를 쳐도 돌아와야 되니까 저는 현대의 목사님들이 너무 바쁜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상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니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축구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업은 이건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 업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개업집 가서 축하해 주고 축복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거 한다고 바빠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뒤집힌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압박을 해야 돼요 자꾸 가서 질문하고 목사님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성경 연구는 잘 하셨나요? 집사님 신방 갈게요 신방 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연구는 하시죠 이게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서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고 잘한 것처럼 박수를 치니까 자꾸 무슨 세미나니 뭐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런데 압박 주지 마시고 여러분 20명 30명만 모여도 어디예요 그게 저는 제 꿈이 있는데 지금 녹화가 돼서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의 꿈은 뭐냐면 한 교회만 너무 집중되지 않게 진짜 우리 단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분당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제 꿈을 말하라면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성경 가르치는 학교도 좀 세우고 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한 도시에 100명씩 얼마나 좋아요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과 가슴이 뛰어요 여기 올지 모르고 한 얘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전국 각지에 100명씩 도시마다 100명씩만 있으면 한 교회가 이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막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갈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주변 지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두려울 필요도 없고요 갔는데 가족 같은 교회인데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살아있고 막 이런 교회들이 우죽순 생겨가지고 한국 교회 제일 큰 교회는 뭐야 한국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씀이 좋아 이러면 사람들이 어?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싸우는 우리 목사님 그러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날이 와야 한국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을 응원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적어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우리에게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망하면 너희가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래윈의 직무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민숙일장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군대로 불렀는데 너희의 사명은 군대인데 여러분들은 전투병으로 불렀고요 교역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맡은 사역들을 죽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정의롭게 만들어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나가는 사역들을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기도를 뒤에서 공급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팀워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사명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기 전에 이 얘기 하셨다고요 1장에서 너희는 전투병이고 래위인들은 개수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와 나 사이를 중재할 것이니라 만약 이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그 백성이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거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런 죄악들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원망이에요 10장까지 광야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부터 출발해서 나갔어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10장이고 여기가 11장이면 자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 아우 자식나 이렇게 된 거예요 간격이 없어요 자 이제 출발했는데 한 걸음 가면서 발도 제대로 안 뗐는데 아우 자식나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원망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민숙이 11장 11장 1절 이렇게 보면 요바께서 들으시기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뭐 어디를 가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어디를 갔다가 누가 뭐 이렇게 광야에서 누가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져서 원망했다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들었는데 원망을 했어요 대단한 백성이죠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도 재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만 사르게 하셨어요 와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저 같으면 한 대 제대로 때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진영 끝만 사르게 하셨어요 민숙이 20장에 보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 제2세대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엄청 뚜두려 맞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 그래도 이게 유돌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처음이니까 좀 봐주셨어요 원망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실 만큼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스윙은 안 하시고 이렇게 탁 때리셨다는 얘기에요 초신자가 있으시다면 조금 잘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요 근데 예수를 한 30년 믿었다 풀스윙을 기대하시게 그들이 여러분 왜 원망했을까요? 문맥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광야의 결핍을 경험하고 바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광야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국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가치를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당연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논산 훈련소 갔는데 닥서서 동해물가를 부르는 거예요 와 저는 애국가 불렀는데 눈물 난 건 처음이에요 눈물이 막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저기 다 서 계시고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옆으로 가라고 해서 좌향제에서 갔어요 모퉁이가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욕을 하더니 난리 때리고 삐삐삐 야이 삐삐삐 하면서 바로 서 막 이러고 때리고 겁을 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 옷을 몇 번을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갈아입는다 실시 입는다 실시 벗는다 실시 입는다 실시 뭐죠? 너무 군생활이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군대에 가서 아침에 6시가 돼서 바빠빠빠빠빠빠빠로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일어나세요 했는데 아 조금만 더 잘게요 아 저 아침 안 먹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잘게요 자 집합에 아 오늘 힘들었어 나 안 갈래요 막 이러고 아 병작이 있나요 전쟁 났는데 아우 너무 컨디션 안 좋아요 막 이러고 가고 총 쏘기 싫어요 근데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마음이 나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스윙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했나 봐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광야 갔는데 광야 갔으면 이제 힘들 걸 각오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딱 나가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짜증나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냥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엘림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입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아까 앞에 들었는데 또 들으셨대요 강조하는 거죠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아우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싫다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줬더니 결혼하자마자 뭐지 이게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참 놀라운 구멍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직전이에요 11장 앞에서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딱 지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베라에서 원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죄를 짓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아직 아니네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며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 못 먹어서 열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원망의 시작이 탐심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함께 나왔던 백성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탐심을 가지고 투덜대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의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가되다가 마지막에는 모세한테까지 가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네요 모세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보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저렇게 했는데 주께서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은혜 안 주시고 이렇게 내가 그 짐을 내가 왜 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깨 너무 아픈데 지금 12절 어찌하여 주께서 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 안 해 나 안 해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 했다 나 안 해 모세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탐욕을 버리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거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었냐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고기 먹는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기를 잘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밥만 먹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추 위에 고기를 얹고 그 위에 밥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상추 위에 밥밖에 못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던 걸 못 먹고 살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불평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같이 살던 다른 민족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불평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래 우리인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인 게 아니에요 이 불평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쑥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평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로 그 가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잘 사수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혹은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조차도 세상에 살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탐심의 죄에 묶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온 일도 세상에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누구까지 흔들렸다고요? 모세까지 지도자까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묘화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던 고기 먹는 이 가치관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이 가치관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가치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는 거리예요 지나가는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뭐죠? 탄천? 갑천 뭐죠? 탄천 갑천은 대전에 있는 거죠 탄천을 지나가는 길에 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꽃을 심고 아니면 막 며칠씩 노가다를 하면서 그 거리를 단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돼요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내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천국까지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잘 살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려줘야 되고 하니까 여지없이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가치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보고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기에서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천국이 아니라 내가 밟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탐욕으로 연결되어진 상황이고 민숙이 나오는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차를 바꿨어요 그럼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새로 샀어요 강남에 있는 저 편한 세상 이런 걸 샀어요 너무 속이 막 불이 나는 바라치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꾸 쟤는 진짜 편하게 살겠네 와 좋겠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 성교와 세계 성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욱나면서 하나님 북한 성교도 좋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저 편한 세상 어떻습니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한 30평 정도만 무이자 할부로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있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좀 없으면 어떻고 또 좀 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좀 덜 배우면 어떻고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 거 아니에요 좀 같이 쓰면 어때요? 그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그냥 내 존재해야 될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숲곳이라고 하는 집으로 그냥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원래 야곱은 거기 가면 안 되고 베델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베델로 갈게요 하나님이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나 베델로 갈게요 그리고 이 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놓고 갔다가 두려워 죽겠는데 형하고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갔다 보니까 숲곳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살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오셔요? 자기 딸 디나를 통해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와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자고 진짜 뜨거운 불구덩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급하게 막 정리해서 도망 나온 게 야곱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자 우리가 지금 숲곳에 막 집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이 땅을 위해서 막 뚝딱뚝딱뚝딱 옆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든 모르든 난 모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겠다 하나님께 내 기도하는 건 다 그거예요 자녀와 가정과 회사와 아니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자니까 내 머리 손은 좀 깨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머리 털만 이렇게 딱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아빠 심정으로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받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딴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러고 좋은 배피를 허락하시고 지금 30개월도 안 됐는데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야 너 목사인데 똑같은 기도한다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기도를 조금 일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정말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키워달라고 지혜 주시면 보너스 공부 좀 잘하게 하시면 그거는 감사히 받게 뭐 안 하게 하시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진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의 의미가 제발 숫꽃이 되지 않고 광야가 되기를 원해요 숫꽃은 그 자리에 눌러앉고 싶은 곳이고 광야는 눌러앉기 싫은 곳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 안 구해지고 대학 뭐 학점 안 나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의 가치는 끝났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제거하십시오 제발 이스라엘 백성 아닌 그 탐욕을 말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친구들이 차 바꿨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더라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흘려보내시길 바래요 차가 좋다 야 이번에 우리 집 샀는데 난 집사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이겨내시길 바래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욕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짓다가 가난에 이제 정탐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 정탐 이거 참 맘 아픈 이야기죠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가난 땅에 가요 가난 정탐 두 번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정탐은 1세대고 두 번째 정탐은 2세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1세대 정탐인데 이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에요 가난 땅에 딱 갔는데 제일 처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왁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왁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땅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어이구 거기에 뭐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무리들이 장난 아니에요 씩 웃다가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이 막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휘관은 모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모세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세워서 도망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가난 정탐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네요 신명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정탐꾼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가난 정탐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사울 줄 때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이 있어야 돼요 사울 주세요 사울 주세요 사울 주세요 애라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탐꾼이 필요해요 우리 좀 못 갈 것 같아요 걔네들이 어떤 줄 알아야죠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맞게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할 거라니까 아니 하나님 됐고요 우리가 가서 볼게요 에휴 아휴 진짜 불순종이 나쁜 놈들 그럼 가라 가라 가봐 그래서 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휴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 인생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열 번이나 나의 말을 청중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자신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게 니네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땅을 정탐한 것 자체가 불신의 산물이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니요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의 신앙까지 내려온 아주 귀중한 불순종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지만 가는 게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지 압니까? 보면 못 가니까요 보면 절대 갈 수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갈 길 그거 보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그냥 내 말만 믿고 가주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만 믿고 그렇게 가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딜 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면 내가 가고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신고하라고 했죠 안 보이는 건데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맞아요? 절벽에서 지도에는 길이 있대요 여기 다리가 있대요 우리 어린 친구도 잘 모르나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무비 절벽에서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절벽인 거예요 아 죽었구나 아니야 그래도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믿자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딱 디디니까 쫙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법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몸에 꺼두는 시기라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의 담금에 물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줄어서 담근 게 아니고 담그니까 물이 줄었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 못 살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못 봤어요 가난한 땅을 38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딱 두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갔어요 뭐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안 보고 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아무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거예요 내가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한 가지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조금만 제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때 그거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여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잔소리죠? 이제 교만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죠 고라의 반영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레윈의 이야기예요 자긴 레윈인데 하나님이 레윈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와 모세 보니까 아론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기는 맨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었는데 쟤네들은 맨날 앞에서 멋진 옷 입고 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러고 있고 백성들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고 자기는 여전히 옆에서 피치우고 있고 싫었어요 고라라는 한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와요 야! 니네만 대장질해 먹지 말고 나에게 좀 넘겨라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싸움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식분을 주시고 레윈으로 살게 한 것도 얼마나 큰 건데 니네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아 좀 그러지 마라 너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는지 보자 그래서 그 작당하는 사람들이 향로 25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불타 죽을 거다 250명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온갖이란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이 갈라져서 삼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내려갔다 음부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내려갔어요 바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올라가려 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되게 서운할 때 많으시잖아요 안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안 알아줘요 그럴 때마다 서운할 때 많죠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나 이거 가지고 안되겠어요 나 순장 가지고 안되겠어요 나 저기 교구장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 별로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추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라의 반역처럼 교만함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한선을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들이 있으니 가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교만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할 말은 많은데 시티믐 음행 사건 다섯 번째 죄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도달한 곳이 아니자면 이제 모아평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모아평지까지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아평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자기하고 싸움이 안 돼요 모아평이 더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붙어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아평이 너무 떨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까지 쉴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분명히 길만 지나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비켜줘요 어쨌든 모아평과 싸움이 날 판이에요 그러니 모아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있다 다 죽겠다 그러니 저기 가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락이 모아 왕이에요? 모아 왕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락이 람을 불렀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예언가고 저주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저주하면 다 망하더라 와서 이스라엘 저주를 좀 해줘라 네 번을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축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막 네 번 다 그 축복의 내용은 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누가 멸하겠느냐 발락이 열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계속 보내라 그랬는데 발람이 나중에 집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줘 그러니까 발락이 너 한 거 뭐 있다고 그래 돈 줘 한 가지 꾀를 줄게 무슨 꾀를 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백성이다 누가 쳐들어와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백성이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스스로 무너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25장의 씨띔 음행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의 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오 광려를 지상하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이제 총칼 안 들어요 이리로 들어와서 그냥 한 잔 하시고 좀 쉬다가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보니까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여자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함께 있던 여자들은 성별만 달랐는데 지금 눈앞에 있던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땀냄새 맛 나고 시컴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붓냄새 좋은 냄새 나고 화해요 와이구야 와이구야 생각을 해보세요 광려를 걸었어요 몇십 년 동안 자매님들 광려를 30년 정도 걸어도 지금 같은 피부를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선크림 없습니다 남자들이 히떡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사들이고 음행을 저지르고 미디안 여인들과 모함 여인들과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줄지 않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느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없애시기까지 오늘 성경은 몇 명이 죽었냐고 말하냐면 2만 4천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음행이 가장 힘든 죄였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만큼 이런 연약한 죄들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이 죄악들을 다 이겨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세상도 우리를 욕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말했던 이 다섯 가지 죄악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따지고 음행하고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숙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한 가지 명제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잘 걷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그 걷는 광야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숙이를 읽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가 섬기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에 대한 마음 아픈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 말을 저는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두드려 맞을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자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없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몇 년만 지나가면 몇십 년만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없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서 예배드리는 영국교회와 똑같이 된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그 공간에 남들이 술을 들고 나와서 춤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고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용납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안에 성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맨날 먹을 게 없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레위인들은 내가 좀 더 권세 잡고 권위 잡고 제사장에 먹겠다고 권력 잡겠다고 돈 잡겠다고 설치고 있고 또 백성들은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교회 와서는 성도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일주일의 기간 내내 꼭 육체적인 음란이 아닐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만 막 살아가고 있고 민숙에 나오는 성도들과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모습도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살아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그걸 위해서 좀 목숨 걸어주세요 평생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주세요 저기 서 있는 저 목사들이 쓰러지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직무를 다하면 결코 이 죄악이 그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키는 길이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요 왜요? 참된 목자들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숙이를 여러분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난한 땅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해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너졌다 힘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버리지 않았고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광야를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